안녕하세요 홍맑은 메이크업 아틀리에 입니다 네 영상이 며칠 좀 늦었죠 제가 유튜브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영상을 잠시 늦췄어요 자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치마 메이크업을 할 거에요 여러분들 앞치마 메이크업 이라는거 처음 들으셨죠 그냥 바로 연상되는 것처럼 집에 동네 엄마들을 초대한다거나 소소하게 홈파티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센스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저는 PO편을 했구요 눈썹은 간단하게 그렸어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눈썹은 저는 슈에무라의 하드포뮬러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딱딱한 제형이기 때문에 눈썹을 잘 그려져요 그리고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은 이 슈에무라의 하드포뮬러 펜슬을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그려줬으면 약간 샤도우가 묻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을 살살 메꿔 줘요 그러면 좀 더 눈썹이 부드러워 지거든요 이렇게 한 후에 에뛰드 하우스 네 에뛰드 하우스에 올댓 마이아이즈 라는 칼라인데요 자 보세요 영원한 살구빛 칼라 잖아요 이거를 눈썹을 눈두덩에 발라줘요 연화 살구빛 칼라라서 따뜻함을 주죠 제가 조금 비염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데 간단해요 오늘 화장을 이쪽도 발라줬어요 집에 있을 때는 풀라장 하기도 그렇고 평소보다 좀 흐리면서 산뜻한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줬구요 이 제품은 로라 메르쉐의 진저 칼라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로라 메르쉐의 진저 칼라로 노즈 쉐딩을 주죠 코선 코선 살려주죠 코선 살려줄 때는 여기를 삼각존으로 해서 연결해서 그려주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에요 이렇게 해서 노즈 쉐딩을 줬어요 이쪽도 노즈 쉐딩을 주죠 그리고 살짝 음영을 위해서 위에 살짝 터치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얹어줬어요 헬구피차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전 너무 좋아하는 칼라인데 이렇게 해줬죠 그런 다음에 맥에 맥에 맥제품이에요 맥펜슬 초록색 보이세요 잘 안보이시죠 초록색으로 아이라이너를 그려주는데 아이라이너 이 펜슬 이게 아이라이너인데 이렇게 펜슬처럼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그려주잖아요 그럼 마치 깜빡깜빡할 때마다 샤도우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연한 화장을 한 거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저는 이 초록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이라이너를 초록색으로 그려줬어요 초록색으로 그려줬어요 그럼 사도 한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도 살짝 해줬어요 이쪽도 라이너로 색깔 있는 라이너로 아이라이너를 그려줘요 이렇게 색깔 있는 샤도우 라이너 써보잖아요 그럼 정말 메이크업 재밌어져요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색깔을 살짝 주면 눈 깜빡깜빡할 때마다 색깔을 준 거 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붓펜 올리브영에서 산 붓펜이에요 이 붓펜으로 아이라이너를 살짝 그려줘요 갈색을 이용해서 저는 지금 갈색을 이용했어요 갈색으로 라이너를 이 붓펜 타입은 굉장히 연하게 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과한 아이라이너가 아니거든요 갈색을 이용해서 진하지 않으면서 한 듯 안 한 듯 하거든요 부펜용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면 눈 밑에도 해줬어요 눈 밑에도 이쪽도 눈 밑에도 살짝 그려줬어요 정말 과하지 않은 화장이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변화를 주는거는 눈 밑에 이거 토니모리의 골드펄이에요 토니모리의 골드펄 컬러 토니모리의 골드펄 컬러 이 제품으로 눈 밑에 약간의 펄 느낌의 약간의 펄 느낌의 약간의 펄 느낌의 샤도우를 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메이커포레보의 메이커포레보의 스타 파우더 메이커포레보의 다이아몬드 파우더 아 이 다이아몬드 파우더는 너무 풀풀 날려서 이걸로 은색이거든요 눈 밑에 살짝 머금은 듯 뿌려줘요 얘가 정말 이뻐요 진짜 살짝 머금은 듯 이거 정말 이뻐요 조명 밑에 가면 끝내주고요 눈 앞쪽에 살짝 쌍꺼풀 라인에 살짝 아까 청록색 라이너였잖아요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살짝 뿌려주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해요 눈이 자 요정도로 해서 샤도우는 끝내줬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치크는 마몽드 마몽드 크레용 치크 입니다 안보여요 마몽드 크레용 치크 여기 초점을 잡아줘야되나봐요 네 마몽드 크레용 치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면 얘로 볼터치를 슥 슥 슥 요즘은 립스틱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귀엽게 상큼하게 하는 화장법은 샤도우를 오늘 굉장히 흐리게 했잖아요 그러면 볼터치를 조금 강하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연기대상에서 이시영님 나와서 메이크업 이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렇게 좀 귀엽게 볼터치 좀 강하게 하고 샤도우 좀 흐리게 하고 샤도우에다가 펄 느낌 나서 하는 그런 귀여운 화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누굴 초대한다거나 동네에 정말 가볍게 다닐 때는 화장을 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을 정말 진하게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요렇게 평소보단 조금 밝은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 화장을 하면요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색깔이 좀 지냈다 생각되면 살짝 눌러줬어요 네 이렇게 해주고 쉐딩을 주는데 쉐딩은 늘 쓰는거에요 제가 맥에 요제품 쉐딩을 주는데 여기 지금 스탑하고다가 막 떨어졌네요 쉐딩은 오늘은 약간 작은 브러쉬로 살짝 돌려 볼게요 팔가루가 팔가루가 부러져가지고 얼굴 전체에 팔가루가 막 난리네요 자 쉐딩은 가볍게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좀 프레쉬한 느낌이 나나요 사람이 안프레쉬해서 이렇게 줬어요 볼터치 좀 샤도우보다 볼터치가 조금 더 강조돼 보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립스틱 립스틱 립스틱을 요제품인데 요제품은 메리케이 제품이에요 메리케이의 연한 연한 핑크에요 아주 연한 핑크 많이 쓴거는 얘네들이 파져있죠 그래서 아주 연하게 입술 안쪽으로만 입술 안쪽으로만 채워줬어요 살짝 먹으면 듯이 그라데이션해서 진짜 조금 입술 안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요제품도 메리케이 제품이에요 메리케이의 펄글러스 펄글러스 요런것도 살짝 떠서 이렇게 떠서 입술에 살짝 갈라져요 저는 립스틱 이렇게 바르는거 너무 좋아해요 펄 펄 립글러스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레이어드해서 바르는거에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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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봄느낌나죠 립스틱을 발랐더니 볼터치가 그렇게 진한 느낌 안나죠 이렇게 요런 느낌의 우리 앞치마 엄마 메이크업이에요 음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그리고 로로코 마스카라로 살짝 눈썹을 마스카라 해줬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메이크업이 좀 이렇게 귀여우면서 젊어보이죠 간단하면서도 요렇게 색깔만 조금 바꿔주시면 조금 색다른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 칼라 아이라이너를 썼다는거 칼라 아이라이너를 쓰면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살구색만 발라주고 칼라 아이라이너를 쓰면 반짝반짝 할 때마다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그 샤도우 한거 같거든요 그래서 칼라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활용하는걸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너무 많이 사고 싶은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요렇게 해서 엄마들 초대해서 또 나의 맛있는 또 음식 솜씨도 간단한 다과라도 준비하지만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서 또 색다른 센스를 좀 보여드리세요 네 여러분들 겨울이 깊어지고 지루한 날들이 이어지지만 이렇게 메이크업을 조금 바꿔본다면 좀 마음이 상쾌해질 수가 있어요 네 주부님들 봄을 봄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약간 상큼한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고요 또 제 메이크업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응원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댓글을 하나 꼭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보다 더 내일 예뻐지고 센스있는 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